아, 수고하십시오. 아, 수고하십시오. 너 준수 아냐, 근데? 아니라니까요. 나 옛날에 너랑 사귀었었는데, 두 달 정도? 아, 뭔 소리예요. 저 장학 보셨어요. 저 아저씨,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거든요? 어떻게 해요, 왜? 안 움직여요. 버튼 안 눌러지고. 알았어요, 조금 기다려봐요. 이거 네가 키우던 거. 됐어요. 이 건물 우리 아빠 건데? 5층 내 집인데. 네? 5층 내 집인데, 우리 집? 여기 뭐 볼일이 있어서 오셨어요? 아니, 우리 집인데. 건물 우리 아빠 건데. 5층이 집이시라고요? 5층 내 방. 사무실이 아니고요? 사무실도 있어. 준수야, 근데 여기 왜 왔어? 준수야, 아니거든요. 너 먹고 싶으면 내가 한 입만 줄게. 아니, 됐어요. 한 입만. 됐어요? 한 입만. 됐어요. 한 입만. 네. 아, 오줌 매려. 오줌 매려. 오줌 매려. 조금만 기다리래요, 10분 정도. 나 오줌 싸면 안 돼, 주면? 굶 드셨어요? 아, 오줌 매려. 나 싼 거 같아. 여기 낯선 남자인데, 여기 싸면 어떡해요. 화장실도 아닌데. 하지 마세요. 아, 나 오줌 잘 거 같아. 낯말이야. 하지 마세요. 아, 빨리 해. 하지 마세요. 뒤돌아. 안녕하세요. 예? 모르겠어요, 나. 아저씨 뭐 전원 만진 거 없으세요? 기다려봐요. 예. 네. 아휴, 쉬워. 아휴, 아휴, 아휴. 저기요, 지금 쌌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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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지혜네, 이 사람 왜 이래? 아휴, 씨. 손에 묻었어. 나 왜 이렇게 아픈가? 왜 눈사람하지? 우리 하나 끌어져는 거 같은데? 우리 좀 가만히 가면서 좀 서 있어. 아휴. 아, 무서워. 나 무서워. 여기 잡고. 여기도 잡고. 여기도 잡고. 이리 잡고. interested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가만히 계세요, 지금. 아까 둘이였는데 셋이야? 어? 거기 있으면 어떡해. 네? 언제 들어왔어? 뭘 들어봐요? 할머니 언제 들어왔어? 어머니가 같이 갈 거냐는 애? 뭐를 가요? 어머니가 같이 가지? 어딜요? 나야! 안 간다니까! 놀고 가지 안 간다니까! 안 가요! 예! 아니 연기가 좀 나요 연기! 빨리 좀 열어주세요! 이거 먼저 쓰세요! 뭐 가스 나온다니까! 하나밖에 없네! 지금 열고 있으니까! 혼자 오셨어요 119에서? 아니 여자분이 좀 위험하신대요! 아 그래요 그러면! 집에서 205부터 좀 해줘요! 아니 그 정돈 아니에요! 네! 한 분이네! 거론해주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! 저기요! 괜찮으세요? 뭐 어디 편찮으신데 있으세요? 응! 어 됐네요! 예! 괜찮아요? 내가 왔어! 수고하십니까! 안 얘기하세요! 막 그랬는데! JR 내 뽐미남 아롱사점 웃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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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운전기생이 정말로 다 가면 어떡해